한글자막 한글자막 아 그거 제일 궁금했어요 일단 인사부터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인사부터 먼저 올라와 어서오세요 그냥 오늘 이 자리는요 그냥 편하게 나는 너한테 무슨 존재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씨 좀 이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야 야 호수아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유튜브가 되고 싶은 글씨인거죠. 유튜브 생각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아니 뭘 하지 너무 늦은 거야 이제 와서 하기에는 먹방 저는 입이 특별한 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만 몇 년을 하다가 이제 만나뵙게 됐죠.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어요. 뭐가 제일 자신있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술 마시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내 시작으로 두라는 걸 이제 차린 건 없지만 너무 없지만 아직 정확히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오늘이 이제 7월 22일인데 방송 나가는 날짜는? 8월 7일 저희 클릭비가 데뷔한 날이에요. 8월 7일이 아니 근데 잠깐만 우리가 이거 술 앞에 두고 너무 말만 하고 있잖아요. 너무 밑밥을 까는 거 같은데 제가 사실 술 마실 때 안주를 잘 안 먹어요. 파워헤드 이것만 있으면 안주를 많이 먹으면 졸리니까 어디야? 좋아! 저 오늘 거창하게 먹으면 나 잘까봐 밥 미안하다 저렇게 끊어 안녕하세요 도미노 피자입니다. 치즈가드 자 그러면 좀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서 일단 준비한 거를 그리고 원래 남자들끼리 술 마시고 이러면 안주 많이 안 시켜 먹잖아요. 저는 많이 먹습니다. 일단 첫 술잔에 드릴게요. 또 하나 술 강요를 절대 안 합니다. 건배만 해주시면 주의기에요. 주의기에요? 응 그래 그래 일단 오늘 비도 쭉쭉 내리고 청승맞게 남자 둘이서 그리고 술 마실 말은 많으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짠하시죠 같이 짠 짠 반죽이 한 잔을 먹었을 때 뜨거운 어우 좀 이게 너무 매력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많이 마셨다 싶으면 눈이 약간 풀려가기 시작한 다음에 말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말려주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린데 저는 하트 형입니다. 마흔이에요 마흔 세월이 그죠 데뷰를 언제 하셨어요? 99년 이번때 펄을 틀리려고 했죠 클릭비가 그 휘연막을 울립니다. 21년 솔직히 우선 안 나요 아 맞아요 클릭비 라는 팀이 나왔는데 많은 팀들이 댄스팀이었거든요 갑자기 기타를 치고 춤추는 삶에 나왔다 저게 뭐지? 당시 그게 컨셉이 어떤 거였는지 그러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솔직하게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면 입는 그대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편집을 제가 이제 믿는 거고요 연습을 할 때만 해도 지금의 이런 그룹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모르고 그냥 댄스그룹인 줄 알았어요 H&T 회사 선배님이었던 잭스키스처럼 댄스그룹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이제 종효기 딱 가르치고서 이제 오늘부터 베이스 저를 가르치면서 키보드 딴 이유 없어 알고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 기타 신동 지금의 민혁이 빠져나가려 해도 있구나 그리고 드럼으로 유명했다 현곤이가 이제 올라오면서 저희가 밴드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아우 싫은데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무래도 하고 싶었어요 정말 아이돌 그룹이 너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종혁이는 이제 베이스를 배우고 저는 그 당시 서울 재즈 아카데믹 가서 건반을 미친 듯이 배웠어요 저는 진짜 운이 좋았어요 종혁이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건반을 잘 치던 베이스를 잘 치서 애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는 건반 너는 그냥 베이스가 된 거니까 스파르타로 시켰구나 너무 힘들게 저는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지금 연락을 못 드리고 지내고 있지만 현정이 누나라고 있었거든요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셔서 재밌게 배웠거든요 건반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정말 스트레스 많았죠 사실 건반을 치다 보면 2인치 카메라가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손을 치고 손이 들어올 때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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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버리게 된 거예요 음원에 깔려있는 그대로 연주를 하기에는 사실 제가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그게 저는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선생님이 계속 저를 안 놓고 잘 나중에 좀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이 스파르타로 이제 이런 개인기를 하게 되고 다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아마 이 얘기는 처음일걸요 연습생 시절을 누구나 다 거치잖아요 저는 거친 적이 없습니다 연습생활을 이제 거치는데 제가 사실 교체 영순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다음으로 이제 아 다음으로 나가요 이제 잘리게 되면 제가 영순이었어요 사실 아니 다 얼굴이 이만하고 눈이 이따만하고 저 혼자만 너무 투박한 느낌 그때는 쌍꺼풀이 없었어요 저는 쌍꺼풀이 있는 게 너무 느끼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매니저 형들이 약간 나를 대할 때도 조금 찬밥인 느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어느 날 연습실에 딱 있는데 빵 봉지를 탁 테스트해가지고 한 명 잘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딱 여기까지구나 나는 조용히 빵 하나 들고서 화장실 가서 울면서 진짜 빵을 조혁이랑 상영호석이 아마 다 왔었을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형 괜찮냐고 문 뚫겨주고 그냥 울면서 빵 먹다가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오기가 생긴다고 할까 해볼 건 끝까지 해보자 저 혼자 그 시간 끝나고 문 따고 들어와서 계속 혼자 연습을 했어요 테스트 날 제가 칭찬을 받았어요 이렇게 한 곱이 넘기는구나 연습을 하다가 결국은 데뷔를 하게 됐는데 제 초기 맞았다라는 걸 나중에 스타일리스트는 데뷔를 들었거든요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미국에서 금방 일찍 나올 수가 없으니까 사진을 이제 찍어서 보내거든요 얘는 누구고 이런이로 내가 연습을 하고 있다 느낌만 봐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서 제가 그 그 누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제 사진 뒤에 영순이라고 적혀있었어요 교체 멤버 얘는 영순이니까 그렇게 주의깊게 보지 말아라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야 진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 진짜 이 약무구였었거든요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죠 굉장히 많이 싸우더라고요 연습생들끼리 막 뭐 센터 누가 쓰냐 뭐 노래 파트 누가 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제가 클릭비에서 리더란 말이에요 영순이인데 리더 리더가 됐어요 오 이상하네요 영순이에서 리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한잔해야 돼요 숙소 생활을 하다보면 사실 그 싸움 많이 하죠 이건 뭐 제 채널이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 피자 왔습니다 피자 왔습니다 요거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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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토마토가 이렇게 슬라이스로 큼직큼직하게 되게 상큼해요 위기하지도 않고 와 이야 음 뭔 설명이 필요해 그리고 이 피자랑 소주랑 되게 잘 어울려요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피자가 뭐죠 데뷔 이제 21주년 기념해서 한 건데 축하합니다 그게 아니라 잠깐만 아직은 좀 일러서 그러니까 피자를 왜 시켰냐면 저희가 이제 연습생활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정해서 밥을 주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밥을 안 줘요? 안 줬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뭐 얼마 얼마 이렇게 모아서 편의점에 땅콩 크림 샌드였는데 식빵처럼 이렇게 긴 거 있거든 이거를 이제 이걸로 우리끼리 이렇게 나눠 먹고 사무실에 이제 잭스키스 선배님들이나 핑클 전성기 때 최고였죠 말도 못 붙였어요 오면 부근거려서 사인 받고 사진 한번 찍어도 돼요? 이거 이제 항상 갖고 다니고 너무 설레였죠 급하게 오셔서 피자를 중국집보다는 깔끔하고 깔끔하니까 매니저 형들이 항상 나 그만 먹어 시간 없어 우르르 가요 연습실에 있다가 오늘 피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피자 콜라 그리고 스파게티 사이드 우리끼리 이제 서로 응 응 응 이렇게 먹고 남은 거 먹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게 시켜먹을 수 있는 아무 때나 시켜먹을 수 있는 피자인 거죠 굳이 껴맞추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데뷔니까 저희 클리피 얘기할 겸 그때 옛날 21년 전을 생각을 해서 이걸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피자라는 라는 마음으로 시켜먹은 거죠 피자는 그 설해마을에 있었던 피자 피노키오 피자 저는 처음 듣는 피노키오 피자요? 네 피노키오 피자? 피노키오 피자? 우리가 뭘 아 데뷔를 앞두고서 맨날 그 제키 핑클 먹다가 그냥 밥도 못 먹고 남기고 가야 되는 그 갈비탕을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데뷔 앞두고 있으니까 먹어봐라 너무 감염이 새로운 거죠 야 이거를 우리가 당당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눈치 보고 먹던 피자가 아닌 근데 그럼 갈비탕도 드신 거예요? 아니 갈비탕은 안 드죠 아니 근데 누구 하나 잠깐만 아마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건 상혁이의 호기심이 좀 많아요 상혁아 뭐하냐 아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약간 홍콩밖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채영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처음 촬영할 때 너무 술 마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21주년을 축하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맨정신에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데뷔 21주년 진심으로 축하 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자주자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비가 진짜 많이 쏟아붓기도 하고 종국적으로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 다들 비 조심하시고요 또 안전한 주말 잘 보내시고 다른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구요 축하합니다 맨정신은 어색해요 축하합니다